미친 때 자고 가십니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이유 신호와요 뭐 Q. 결정한즈. 코바운서, 신동성. 네? 잠깐 상점 좀 돌려왔다 올게요. 내가 왔을 때 지금 상점을 간다는 거는 얼굴 하나 바로 없애 버릴려고. 무서운 사람이네요. 총알을 거짓말할 만큼 지금 못 먹이지 않았다. 네, 못 먹어도 그걸... 잠깐만! 야 잠깐만 야 진짜 야 형 야 여기 핏줄 보여 나 천사 줘야 되는 거 아니고요? 악마를 줘 죽었는데 잠깐만 그럼 창균이가 방탄 조끼도 없었다는 거였고 상장 봐서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건가? 이게 얼마예요? 저는 안 사지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? 아니 못 피하라고 이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라니까 여기라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 아니야 내가 못 피하라고 나 아니야 내가 쟤를 왜 죽여 쟤를 왜 죽여 내가 예를 들어 마피아야 쟤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쟤를 죽였지 내가 마피아였으면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너네 자본에 나를 죽이게? 우리 형이 죽였으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 내가 3점을 두 번이나 가는데 방탄 조끼를 샀을지 안 샀을지 어떻게 알아 그럼 아무것도 없는 얘를 죽이게 저런 말재간에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예언팡 우리 형은 죽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한 사람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리즈니 먼저 궁금해요 리즈니까지 얘기해줘요? 자 예를 들어 내가 제가 당신은 보험사에 현웅 보험기업회사 누구 배우 기현 마피아 누구 공헌 이거 하면 다 쓰시죠 제가 탕정이에요 가서 힌트를 샀어요 형원이라고요 그 힌트가 뭔데요 얘기해줘요? 응 당신이 아닐까요? 검은머리에 노타이 당신이잖아요 어? 검은머리에 검은머리에 보타이? 제일부 비실러웠는데 잠깐 상점 좀 덜 갔다 올게요 공기 하나에요 공기 하나에요 공기 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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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또 가는 거예요? 공이야 공기 하나요 공기 하나요 국결분 국어로 티 Wind 신용어 defined ittel 얘기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를 해 주의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현이 형이랑 1등이 제일 많이 받는 거 모르죠? 모르죠? 시임님을 깔 순 없으니까 이제 머니 머니 제가 먼저 가볼게요 도바 들어왔습니다 4등 돈이 없다고? 돈이 없다고? 먹은다며?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그리고 그리고 하나 아 어떤 건지 아세요? 예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? 이 얘기예요 아 이거 못 사죠? 아 이거 두 개만 할 수 있어요?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한 명씩 짚어봐야 되는 게 셔누 형이 뭐일지 모르잖아 셔누 형은 문비하는데 보험설계사, 탐정, 배우, 공무원 4명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 저 사람 저 사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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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묻혀줘. 근데 확실히 그 힌트의 노타이였어? 그럼 뭐 다른 게 쓰겠어? 왜 저렇게... 어 그럼 뭐 왜 이렇게 얘기하지? 되게 거짓말같이?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, 내 말은. 그래 쟤도 노타이야, 검은머리에. 다 있네. 아 근데... 아 까만 마리, 까만 마리. 이 뿌리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. 야 부질부질하다. 형 진짜 이름 접는다. 드립 한 번 했다고. 형 자꾸 이름 적어버린다. 아 노란머리구나. 저희 그럼 토론 끝내죠. 인표야? 난 무효 쓸려고. 왜 무효를 쓸까? 형은 뭔데 직업이? 응? 형은 뭔데 이거? 나는? 똑바로 얘기해. 확실하게 얘기해. 일단 내가 살면... 아니 뭔데? 여기에 주어는 접을 거야. 나 여기 형은 쓴다. 아니 이게... 아니...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. 저 토론 그냥 끝나지 않아요? 밤에 너 죽인 것 같아. 밤에 공무원 죽이면 내가 살리면 나도 돈을... 벌써 벌써 투표하네. 그거라. 형 거기서 3초로 이뤄야 돼. 뭔 얘기인지 알겠지?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. 벌써 벌써 투표 안 한대요? 아 이거 투표 아니구나. 진짜. 아 이거 너무 보인다. 너무 보인다. 나 썼어요. 아 아직 아니구나 그냥. 아 아직 아니구나 그냥. 그러니까. 내면 돼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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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. 15초는 거의. 뭐가 이렇게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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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죽이네. 주헌이 누구 샀어. 어? 누구 샀어. 봄 알지. 봄 결과 나오면 알지. 못비야. 아 저 못비야 아니라고요 형. 응? 저 아니에요. 모르겠다. 형은 뭔데? 형을 왜 집어보내지. 자 투표 어떻게 됐죠?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. 아 이게 바보 같은 놈이. 아니 아니 내가 탐정이어서 알려줬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? 형 형 방송 봐봐 저거 시그넷을 그냥 형이 사서 말해줘 그래 야 그리고 쟤 좀 누가 어디서 꺼내줘라 어디에 혼자 갇혀있다 지금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려 나구나? 어? 저희한테 돈 주세요 몸몬이 저희한테 주세요 몸몬이 주세요 야 셔노 형이 타이밍을 안 해 야 진짜 잠깐만 야 씨 아 아 우린가 셔노 형 아니면 내가 키위를 당했을 수 있겠다 자 오케이 직업이 다 나왔어 셔노 형이 배우여 현웅이 배우여서 지금 보험찰기사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너는 공무원에서 넌 그 다음을 죽일 거다 그 이유가 뭐냐? 내가 계속 아까부터 형언이라고 하는데 유독 한 명이 계속 약간 중점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말을 흐리고 뭔가 다른 말로 바꾸려고 했어 그게 좋아요 왜냐? 몸평가 잡히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 자기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허니가 공무원이구나? 아니야 난 공무원이 아니야 야 진짜 잠깐만 야C 아 나 아니야 야 다 총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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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이 봤어? 존이 봤어? 아 나 아니야 형 분명히 이건 촬영이고 카메라고 오디오 다 타고 들었다 형 나한테 뭐라고 했어? 나 보온차기사 네 이름 적었어 네 삶이야 허니야 지금 형이 나 살렸어 아니야 진짜 벙탄조끼 산 거야 현웅이 기현이를 썼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형언이는 기현이가 자꾸 자기 이렇게 하니까 입 막으려고 죽이려고 했겠지 그렇지 난 기현이를 살렸지 그렇지 왜냐면 난 보험 3개 사니까 어 형 이제 이제 정확하게 나오네 그렇지 그리고 너는 뭐야 넌 공무원이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 넌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러네 몬피하고 아니 진짜 방탄조트 한 걸 수도 있잖아 야 몬피야 난 주원 썼다고 몬피야 들어 들어 네가 지금 여기서 안 죽으면 주원이가 1등 해 급발이 죽어야 돼 알았어 얘 지금 판 될 때마다 돈 벌고 있잖아 너는 그 다음에 죽일 거야 아 형이? 형은 다음에 아 형이 나를 해? 와 형 무섭다 진짜 무섭다 쟤 형 대놓고 대놓고 총을 앞에다가 총질을 한다?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총 들어! 총 들어! 솔직히 말할게 나 마피아 맞아 아 그래 몬피야 맞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내가 죽잖아 쟤는 새 싸움이잖아 얘가 제일 방한 거야 그렇지 돈이 많지 지금 죽여야지 하나씩 빼는 거 아 저거 스릴감 미쳤는데 3전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1등? 아 몇 등이죠? 3등 3등 더 빨리 저 커피 한 번만 clinician 코방 모든aque 죽 Rivera 공조돼지마 아니면 주완이 공무원 먼저 죽이자고 하는 게 똑똑하다 근데 공무원을 먼저 죽이는 게 맞는 거 같아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. 그럴까? 도박해야 되는데. 도박을 해야 돼, 도박을. 형원아. 좀 이따 보자. 뭔 얘기인 줄 알았어. 주원이 죽이자. 창균아, 자꾸 이렇게 표정으로 말해주고 그러면 안 돼. 창균 표정으로 다 말해주고 있네. 네? 아, 네. 못 살 수 있어. 아... 아... 흠... 일단 대략적으로 셔누 형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. 자, 주원군 같은 경우에는 16개에서 18개로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기현이 같은 경우도 10개 후반 정도로 추정이 돼요.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11개 있어요. 이 안에 11개 있다고요? 네. 왜냐하면 오픈할 수 있어요? 오픈해봐요. 까봐요. 11개 까봐요. 제가 왜요? 오픈할 수 있다면 오픈해봐요. 이 사람은 말하는 것만은 다 거짓말을 하면 어떡합니까? 이거 까면 진짜 믿어줄게요. 11개. 11개. 꺼내지 말고 뒤집어 엎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. 셋, 넷. 없어요. 4, 7, 8개인데요? 아, 8개밖에 없나요? 아, 8개요. 8개, 8개. 왜 거짓말하세요? 죄송해요. 더 짝잖아요. 그래서 제가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.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이 뭐냐 주원, 기현이 가장 많습니다 선우 형이 많이 실 수 있잖아요? 근데 여... 아니에요 선우 형은... 보험 설계사는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효과를 봐야 돈을 3개를 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저판 미니게임을 할 때 1등을 했는데 1개 받았잖아요 그럼 역으로 3, 4등은 돈을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현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원 씨 저 두 판 다 4등 했거든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3등이 많이 받았겠다 최소? 그 3등이 주원이거든요 주원이가 게임까지 했는데 공무원이어서 지금 두 판 6개를 플러스 추가되는 거예요 자, 여러분들 재밌지요? 예 그러면 최소 20개예요, 이 친구는 몸무현이가 이 친구 몸무현이가 최소 20개예요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귀속말 토크하기 있습니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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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귀속말 토크하기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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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까? 다음반에 누가 죽을 것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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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얘기인지 알겠지? 형 형 잠깐 나 좀 볼래? 우리는 보지 말죠? 잠깐 보지 말죠 잠깐 보지 말자 우리가 오래 보긴 했나봐 뒤통수만 봐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게 느껴져 뭔지 알지 잠깐 뒤통수만 봐도 설득이 안 되는 게 자꾸 느껴져 뒤통수만 봐도 설득이 안 되는 게 자꾸 느껴져 이거 오케이 잠시만 아 잠깐만 이러면 또 재밌어져 와이 와이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야 이러면 진짜 머리 아픈데? 팩트일 수밖에 없어요 팩트가 아니라서 팩트가 아니라서 그러고 팩트일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이 사람이 구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내 특이 조금 돈 많아 보이는데 난 별로 항상 돈이 없어 그래서 이따가 가방 터면 막 이렇게 떨어져 먹으러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그냥 몸 피하고 죽일게 이거는 몰래 써야겠는데? 서 기사님 적었어요? 네? 서 기사님 적었어요? 아 예 전 적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현씨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잘 생각했습니다 투표 시간이죠? 잘 생각하세요 기현씨 확률 없는 거 안 합니다 아 재밌어? 아 후반 되니까 재밌네 경험의 수가 너무 많네 후반 되니까 이게 꼬이고 꼬이면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셨네요 공무원을 먼저 죽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현명한 작업은 예전용 공기 그건 배달ividual 대결 참 Paula 아 씨... 아니야... 아 씨 형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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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누구 골랐어? 누구 골랐냐고...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. 왜? 어? 오? 아... 이게... 아... 자 봐봐. 혹시 이 사람이 방탄 조끼를 샀나? 왜냐하면 방탄 조끼는 변수거든. 난 아까 셔누 형이 두 번째 판에서 들어갔을 때 방탄 조끼를 샀을 거라고 생각했어.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 있는 거야? 이 사람이 얼마 있는 거야 이 사람? 안 한다고...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돼 기현아. 돈은 안 들어야 돼. 왜 돈 없어서. 돈 없어서. 못 사거든. 갑시다. 미리 게임 갑시다. 가위 바위 보 보 보 보 보 안 남친 거 가위 맥뽀. 형은아... 거짓말 치면 장난 없어? 재미 없어? 그냥 똑같이 하면 돼. 다 안 줘요. 없어요. 없어요. 다 갔다 오셨어요? 네 지금 5분 남았거든요 형 이번에 조헌이 살리면 안 된다 이번엔 조헌이 살리면 안 돼 이번엔 허니로 갈 거야? 걷잡을 수 없게 돼 근데 허니는 방탄조끼를 샀을 수도 있는데 샀을 거야 아마 다 털어서 근데 왜 마피아는 안 죽이는 거야? 투표로 돈이 없으신지 아니 형 8개가 있다고 어, 봤어 아까 마피아인데 근데 지금 더 없어 널 죽이려고 총알을 장전하고 왔거든 별로 안 돼? 널 심리 써냈어 널 죽이려고 새 총알을 장전하고 왔어 그렇게 하면 돼요 형 방탄조끼를 샀잖아 한 번 죽이고 내가 두 번 쏘면 된다 보험 설계사 저 뿔은 이 형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? 살아있는 악마야 살아있는 악마야 죽이려고 방탄조끼를 구멍 내놓으면 내가 거기를 한 발 더 쏟고 어디서 그리고 저는 안녕히 계세요. 싸늘하다. 난 이제 슬슬 누군가 죽어야 할 때가 아닌가. 아니 지금 형 말하는 거 봐. 무섭게 말하잖아 계속. 죽어야 우리도 집에 갈 거야. 잘 생각해. 됐나요? 아이고야. 셔누 형이.. 돈 났었어요? 셔누 형이.. 번 돈이 형이 지금 내가 봤을 때 템을 별로 안 산 거 같거든? 너 났었니? 얘는 총알 사느라 돈을 많이 썼고 얘는 방탄 죽기 사느라 돈을 겁나 썼어. 아 그래서 너 났었어? 아 이것만 너 보냈지. 아 이거.. 생각보다 여기가 돈이 별로 없어. 내가 돈이 많이 없어. 여기가 돈이 없었어 내가 지금. 형 뭐 18개 20개 뭐 알고 하는 소리야? 너 진짜 널 아끼는구나? 방탄 죽기 몇 개를 산 거야? 형이 나한테 총질을 몇 번을 했는데. 내가 방탄 죽기 겁나 썼어. 형이 나한테 총질을 몇 번을 했는데 계속 이거 내가 두 겹씩 막아야지 내가. 아 내가.. 셔누 감독님. 셔누 감독님. 셔누 감독님. 두 겹 남았었는지 하나씩 사온 거야. 몸피아. 셔누 감독님. 이런 나가리 뭐.. 나가리라니까. 6개요. 나는 미니게임 두 번을 4등을 해가지고. 6개보다 많니? 아니. 5개. 5개요. 야 형.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? 4개 4개. 아 그래서 미니게임에서 하나 받아서. 하나씩 하나씩 못 받을까요? 그냥. 아니 그냥. 미리 저거 줄래? 뭐래? 저거? 저거? 어 그래 형 가져가는데 일단은 까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자 둘 쇼노 여기다 셋 약간 안 잡히니까 셋 자 넷 다섯 없어? 자 다음 여섯 없다고? 끝이에요 It's me brother 우후 그래 주헌이 형 요새 많이 힘든데 먹어라 시그넷 죽겠다 다음 거 많이 해? 근데 형 시그넷 이거 안 먹어봤지? 어 형이 나 살렸지? 진짜 맛있어 내가 형 줄게 아 또 그림 맞는다 또 안 먹어 와 와 하이피 끝났어요 아 그래요? 아 근데 그거랑 하나 좀 얘기를 하자 우리는 안 친한 게 아니잖아 아 우린 아니 솔직히 저희 지금 9년 차고 let's go then hey though WILL